또 만났어요 우리 오늘 물류센터 가는 날 가봤어? 아니? 나 가봤어 어 진짜 언제요? 그때 직접 보셨는데 어떻게 생겼어요? 엄청 커 아 진짜요? 몰라요 꼴 보면 막 테스트 하고 있어요? 어 정신없이 엄청 근데 엄청 커 근데 이번에도 뭔가 바뀌었나 봐 مت envie 남아 박동거지! 방 aventing 무서워 ㅎㅎ 웃길라 …" Kn chỉ 카드 넌 모르 소중 foods di